아, 이거 말 틀어놓는데. 제목이, 그게? 아세요? 아세요? 몰라. 아쉽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뒤에서 조금만 청강해도 되겠습니까? 제가 한 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차림 좀 해도 되겠습니까? 딱 쓰고 가는 거 너무 재미있어서. 오늘 이럴 줄 알았으니 또 얘기하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취미생활 하시는 거죠? 네. 그렇죠? 취미생활. 이 제목이 뭡니까? 돌아오라 소렌트로. 네? 돌아오라 소렌트로. 돌아오라 소렌트로.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? 네. 앞에만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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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속에 잠시라도 그 빛의 햇빛 내 맘속에 잠시라도 나갈 데가 없도다 맞지? 다시 할게요 거기까지 뉘앙에서는 나오는 뉘앙에서는 살려가면서 합시다 미디오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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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미디오마크 이놈 한 번 마 mik max 몇 가지만 할게요 그가 지금 하루 또 다운을 하고 왔어요.